아기 보고야~~ 아기 상어 말고 아기 보고 얘들 하도 뒤떡만 해야지 어, 하도 뒤떡만 해서 보고야~~ 우와? 보고 불렀데 누가 대답을 해? ㅎㅎㅎㅎㅎㅎ 에이, 우리 이쁜 애기들 음, 우리 얼렌틀 내려올거야? 응 우리 여신님은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그치? 응? 이게 뭐라고? 응? 애꽁아, 요게 요게 뭐라고 거기 앉아있어? 응? 우리 라꽁이는 아무데나 앉지 않아 블랙 바닥 파펫트 이불 라꽁아 응? 거기 앉았어 응? 그치? 우리 라꽁이는 공주님이랑 아무데나 안앉아요 대계를 놓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꽁! 더 높은 데가 생겼어 이렇게 포인트 ㅋㅋㅋ 신난다 응 꿀어져 ㅋㅋㅋㅋ ㅋㅋ ㅋㅋ 옆에서 ㅋㅋ Although 다음은 우리 밀어들 맘마 먹더니 라쿵아 또 거기에 띠똥 올라가있어 라쿵 응 맘마 먹고 거기 올라가있어 공주님 여기 앉으셨어요 귀여워 라쿵아 또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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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핵 라쿵아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약간 송이가 없어졌어 한 세 번쯤 했더니 귀찮아졌는데 자 다시 해봐 라쿵아 자 두 손으로 해야지 닦아? 그렇지? 뺏음!